소희야 전화번호 걸고 둘이 80을 한 번 해라. 오오오. 아니. 아니. 야. 쫄은 것 같은데 약간. 아니야 아니야. 쫄았는데. 아니 좀 이겨도 되나 나는 막. 이겨도 되나. 괜찮나. 아니 그냥 너는. 그냥 그냥 내 밑밥을 깔아줘도 생각하면 돼. 그게 어디야. 그렇지. 묵직하네 형. 묵직하네 형. 야 보니까 얘가 좀 얘가 몸이 땅땅해. 형도 좀 찼네. 형 형은 요즘에. 해. 우와. 자. 준비. 파이팅 파이팅. 가보자. 자 준비. 가자 파이팅. 가보자. 자 준비. 가자. 자 준비. 가자. 자 준비. 장. 어. 장. 어. 야. 어. 점심아. 설마. 어. 점심아. 설마. 자. 어. 점심아.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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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엄마. 뭐야.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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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елеф champagne. 설마. 아, 너무 슬프다. 여기 뭐, 닫힌 거 너무 하시지 않나요? 잠깐만. 야, 몰래카메라 아니야? 일부러 지신 거 아니에요? 창희야. 두제나? 잠깐만. 야. 야, 너 힘 세다? 아니. 어떡해. 안쓰러워. 어떡하냐? 아니, 무조건 창희가 이길 줄 알고 시킨 건데. 야, 너희도 그저... 아니, 이게 운동하는... 야, 이거 안 되겠네. 아니, 이게 운동을 하니까 힘이 좀... 형, 한 번, 형. 아니, 창희 형이 볼 수 있을까? 제가 저기 가서 봐. 아! 진짜? 뭐야, 너. 힘이 그렇게... 힘이 그렇게... 팔씨를 왜 시켰었어요? 힘이 그렇게 없지. 내가 아까 대신 만족해서... 형이 지금 여기가... 손이 약해요, 손이 약해요. 네, 그럼. 와, 이러는 적 처음이에요. 팔씨름으로. 아, 이 번호시구나? 아, 이 번호시구나? 형, 형, 형. 뭐야? 저장해요. 뭐야? 저장해요. 종급이 형 번호라 좀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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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웠잖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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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